네. 이제 압도적 취재팀장 우리 권수대 팀장님 모실 시간입니다. 압도적 손발절인 광고를 들은 다음에 탱고피코와 함께 권수대 팀장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프로티비 권수대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광고 문구 중에 사다 보니까 보유 종목만 수십 개 그런 얘기가 약간 재미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재미가 아니었더라고요. 현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백종목도 그때 만나보셨죠? 네. 놀랐습니다. 주말에 저희 메르츠금융지주에 김용범 부회장 인터뷰가 올라갔는데 되게 좀 아이러니했어요. 그때 금요일 날 제가 언더스탠딩에서 태광산업 관련해서 태광산업 네. 지배구조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지배구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익은 대주주가 보고 부담은 소액주주가 얻는 일이 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게 주말에는 또 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이루는 사례가 좀 나와서 그래서 뭐 원래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의미를 확실히 알겠다군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정도 다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거 아닌데 이게 점점 별거 아니게 되는 것 같은데 올해의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아. 연말되면 꼭 나오죠. 교수님들이 하죠. 네. 교수신문이라는 이름을 1년에 한 번 듣게 되는데 올해의 사자성어. 그런데 예전에는 그 올해의 사자성어가 주는 울림이 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뭐가 기억나요? 각자도생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아. 일모도원. 따른 점원인데 갈 길은 멀다. 아.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신문은 그거 하려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1년에 그거 말고는 딴 때는 본 적이 없으니까. 임금은 배우 백성은 무리다. 군주민수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확 뒤집어버린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울림을 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점점 한자가 어려워지고 이번에 과이불개 나왔는데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여야 정치권의 행태는 민생은 없고 당리당량에 빠져서 나라의 미래발전보다는 정쟁만 앞서해온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정하시는 분 제가 한 번 여쭤봤거든요. 일부러 어려운 한자 고른다더라고요. 너무 쉬운 거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일석이죠. 이런 거 하면. 일석이죠. 이런 거 하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거 고른대요. 그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그랬던 얘기예요. 누구한테. 예전이 교수심 모아서 발표할 때. 사자성호 심사위원. 저도 그래서 2018년도인가 사자성호 냈잖아요. 어리둥절이라고. 어리둥절하게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주식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히트 쳤는데. 그래요? 어리둥절. 그럼 저희 3%도 사자성호 한번 갈까요? 그다음에 내가 냈던 게 백투노멀. 정상으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했죠. 그렇게 사자성호 한번 우리도 공모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올해 사자성호. 2022년을 정리할 만한. 여러분이 직접 정해주시죠. 괜히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거. 정말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빨리 가볼까요? 뉴스는 이번 주에 주요 지표가 두 개나 발표가 되잖아요. CPI하고 FMC 금리가 발표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눈치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연말이라 약간 좀 내려놓은 경향도 좀 느껴지는데 일단 13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요. 10월에 CPI 7.7 이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확산이 됐고 지금 11월 예상치는 한 7.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대 안착하고 조금 내려가는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잘 될지를 13일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날 바로 FMC 열립니다. 14일에 열리는데 4.5% 그러니까 지금 4% 금리에서 4.5라는 0.5%포인트 인상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페즈워치에서는 빅스택 가능성을 8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점도표 나오거든요. 점도표가 미래에게 금리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연주원 위원들이 찍어주는 건데 9월까지만 해도 최종 금리가 4.6이었는데 한 5% 이상 될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지금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정도의 금리 정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선행할 수 있는 지금 이번에 발표된 뉴스로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약간 선행하는 경향을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생산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다가 만들어서 그걸 팔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약간 선행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해서 이 물가지수를 좀 보고 있습니다. ppi가 나왔는데 일단 전월 대비 0.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0.3이라는 숫자가 커 보이진 않지만 석 달 연속으로 상승을 했다라 전월 대비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전연동월 대비로는 한 7.4%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한번 차트로 갖고 와봤어요. 이게 인베스팅해서 가지고 온 차트인데 ppi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확연하게 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건데 조금 좀 찝찝한 부분은 이겁니다. 예측치가 7.2였는데 7.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가진 않는다라는 측면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상품 물가는 0.1%가 올랐는데 소비자 서비스 물가가 0.4%가 올랐다. 전월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예상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품 관련한 부분들은 재고도 많이 쌓이고 좀 그렇지만 인건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에서 이 상품과 관련한 지수들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서비스 물가 인건비 이런 정도에서 보면서 좀 과열 양상을 좀 잡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댓글에 올라온 사자상호 후보 몇 개 좀 전해드리고 다음 뉴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프로 넣어. 그런 거 말고요. 죽소 개조. 괜히 했어. 그건 뭐냐. 남편 몰래는. 남편 몰래. 그때 팔 걸. 내 돈 내놔. 오른 다음에. 아직 안 팜. 본전 희박. 이 정도가 지금 유력 후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그 안 좋았던 시장 장세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깊이 있는 울림이 있는 사자상호들인 것 같습니다. 무슨 한자 어렵게 써들 그게 이렇게 우리한테 오냐는 겁니다. 얼마나 바로바로 옵니까. 그때 팔 걸. 교수님들 저격하고 그러세요. 오른 다음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도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그런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어이쿠야. 네. 이럴 줄.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주식을 3조 원 경도 순매수했다. 채권도 순투자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시장이 좀 확실히 안정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공포감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3조 원 가까이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 채권도 한 7천억 넘게 순투자를 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매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순매수 규모가 2조.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2조 7천억. 코스닥에서 1,670억. 그러니까 확실히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한 번 주식하고 채권을 그림으로 한 번 갖고 왔거든요. 주자로. 그러면 여기서 이때가 정말 공포스러웠을 때였던 때예요. 9월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었을 때. 이때가 굉장히 많이 팔았었고 두 달 연속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걸 그러니까 1,2,3,4까지는 계속 팔았고. 계속 팔았죠. 그다음에 다시 매수로 돌아왔는데 9월에 다시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10월, 11월을 좀 괜찮게 돌아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의 온기를 잘 못 느끼는 이유가 상반기에 워낙 세게 물렸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50% 그렇게 물리고 나니까 여기서 한 10%, 20% 회복했다고 해도 그게 체감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8, 9월에 이거 순투자를 굉장히 줄인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 우리나라 채권시장에도 약간 경색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10월에 살짝 돌아왔던 게 11월에 조금 많이 돌아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귀환과 더불러서 금리 정점론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큰손들이 슬슬 지갑을 좀 여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채권시장에서 매수세가 없다라고 했을 때 진짜 시장에 돈이 없는 거냐. 아니면 큰손들이 지금 보니까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위에서 잡을 거야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가라는 것에 대한 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슬슬 금리 정점이라고 보고 좀 채권금리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잡아야 된다라는 심리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전에 김 프로님이 그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내가 샀는데 그거보다 금리가 더 오르는 건 리스크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내가 5.5에서 잡았는데 6이 나온다. 그러면 5.5도 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건 잘못된 그러니까 실패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금리 찍고서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니까 빨리 잡아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체 발행액이 1조 3,458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상환액 빼고 나면 2,739억 원 순발행입니다. 순발행이라는 거는 채권을 좀 더 찍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700억 순발행이면 별로 그렇게 많이 발행한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월에 4조 8천억 순상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조 8천억 원은 롤오버를 못해가지고 채권 발행했던 거를 재발행을 못해가지고 회사가 돈 갚아준 게 4조 8천억 원을 갚아줘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돌아서서 10일 정도까지 계산한 게 4조 8천억 순상환했던 게 지금 2,700억 순발행으로 돌아섰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돌아선 것만 보면 거의 5조 원 가까운 숫자가 돌아섰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금융당국의 어떤 유동성 지원책이 있었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축소될 거다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채권시장은 사츰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통 위험가중치라고 불리는 국고채 대비 회사채 금리의 차이 스프레드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이게 많이 벌어지면 좀 위험 채권에 대한 심리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국고채도 오르고 회사채도 오르는 상황. 안전자산이건 위험자산이건 다 던져.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런데 국고채가 지금 더 빨리 빠지고 있어요. 회사채는 좀 덜 빠지고 있고. 이건 오히려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좀 높아지고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하고. 그런데 진짜 안 좋은 건 다 던지는 거거든요. 안정이건 모르겠어. 위험인건 다 던져. 이게 제일 위험한 상황인데 국고채가 좀 많이 빠지고 회사채가 덜 빠져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채권시장의 작동을 하는 분위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렇게 안정화됐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금융당국은 이 시장경색의 진원지였던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서 개별 상품에 무슨 자산이 들어와 있는지도 다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금융당국 고위관계자 멘트가 있는데 지난주 전반적으로 채권시장 상황이 좋아졌지만 우량물을 제외하고는 경계심이 남아있다. PF ABCP의 경우에는 기초자산까지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금융 비중이 큰 중소형 증권사 위주로 PF 익스포저를 살피고 있는데 지난달 말 기준 증권사가 신용 공여했던 부동산 PF 규모가 무려 21조 원입니다. 여기에 시공사 신용 공여 금융은 15조 3천억이에요. 둘이 합치면 36조 원입니다.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규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완전히 시장이 경색됐을 때 질서 있게 퇴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장이 경색돼 있을 때는 다 던져가 되기 때문에 우량이든 부실이든 다 던져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량에는 그나마 좀 돈이 몰리고 부실에는 좀 안 몰릴 때가 질서 있게 퇴진하기가 되게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구조조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럴 때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질서 있게 퇴진을 할 때 뭔가 자금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짝짓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정말 특정한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이걸 위험을 사회화하는 이런 일들을 잘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때 뭔가 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를 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조금 시장에 안정돼 있을 때 구조조용을 좀 해놔야 나중에 또 이벤트가 발생해서 경색했을 때 좀 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부동산 관련된 뉴스군요. 그런데 어떻게 딱 다음에 이광수 의원이 나오시더라고요.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9대 1을 기록했는데 평균 작년에 몇 대 1이었는지 대충 100대 1 작년에? 위 혹시 163대 1쯤 되지 않았을까요? 정답입니다. 이런 163대 1쯤 됐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내가 100대라는 거는 100대 1이 아니라 100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얼투데이가 조사를 한 건데요. 지난 7일 기준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를 모집하는데 6,548가구가 문양이 됐고요. 그런데 거기에 몰린 1순위 통장이 6만 988명이 1순위 청약 통장을 사용을 했대요. 그러면 평균 경쟁률이 한 9.3대 1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해에는 1,721가구 모집에 28만 가구가 도전해서 163.8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1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짜 작년에 뭔가 청약한다 그러면 그냥 다 넣어보는 거지. 되든 안 되든 그렇죠? 대면 대박이다. 대면 뭐 대박이니까. 그래서 가점이 지난해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이 59.9점. 60점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게 평균 최저 가점이었는데 올해 42점으로 떨어졌습니다. 60점에서 42점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매수를 하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가점이 높지 않으신 분들이 작년에 청약 당첨받는 게 거의 불가능했었잖아요. 그런데 집이라는 거를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오른다 내린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내가 좀 좋아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평소에 좀 여기 살고 싶다 그랬던 지역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가점 떨어질 때는 한 번 좀 도전해 볼 만한 기회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살고 싶고 저기는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살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을 사면 좋은 점이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제가 그때 아파트 사면서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0평대 아파트를 샀는데 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애가 둘인데 좀 크니까 이게 좀 집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살 때 좋은 데 살면 정말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 상관없이 10년도 사는 게 집에 10년 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좋아하는 지역이 좀 있었다 싶은 분들은 이렇게 가점 떨어질 때가 그나마라도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위험합니다만 평균 너무 높을 때는 아예 불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번 주에 전국에 8천 가구가 분양을 받습니다. 8천 가구? 20개 단지인데 이번 주에만? 네. 여기 머니투데이에서 일정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나중에 이 지역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 개별적으로 찾아보시고 내 지역 나와 관련된 지역에 좀 있다. 전국이구나. 전국. 제주도 있네요. 본인 내 집과 관련된 쪽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모든 분들이 봐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찾아보셔서 내 지역에 내가 좀 좋아하는 지역에 있다라 그러면 한 번 정도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온 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 2순위 청약 진행한 결과 평균 5.45 대 1로 마감이 됐는데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둔천주공이죠. 둔천주공입니다. 그리고 일부 타입은 이것도 참 이름 예전에 내다가 누가 알바퀴 해갖고 바꾸고 그랬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포레온 이것도. 그러니까 일부 타입은 순위 내 청약 마감에 실패를 했어요. 주방뷰 논란이 있었던 데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른 집 주방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묻지마 청약을 한다고 집을 이런 식으로 저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장 정상화라고 생각해요. 좀 잘 지어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곳은 경쟁이 좀 몰리고 이렇게 좀 얼토당토 않은 걸 저놓으면 이건 좀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시장 기능이 좀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진짜 주방뷰예요, 그런데? 그 정도예요? 저도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언론 통해서 본 걸 보니까 보니까. 그런데 경쟁률이 낮아요, 거기만. 거기는 그래서. 고평형만, 고수래요? 고파인만. 네, 여기가 84제곱미터면 국민평형이잖아요. 네, 평이죠. 그런데 거기가 순위 내 마감 못했어요. 39제곱이나 49제곱은 다 가구가 살아야 되는데 평수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는 순위 내 마감하기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84제곱은. 국평인데 거기가 제일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인기가 있는데도 순위 마감 못했거든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오는 15일 나라고요. 계약은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약률이 저조할 경우 남은 물량은 청약통장 없는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게 되면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당첨됐는데 포기하는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포기하면 10년 동안 청약 금지죠?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머리가 아프겠네. 지금 넣은 분들 중에도 예전에는 당첨만 되라 그러는데 당첨되면 어떡하지? 거기다가 또 예를 들면 층수가 아주 낮은 층수가 대부분이더만. 예를 들면 기존 주민들이 좋은 층수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넣으셔야 돼요. 돼도 안 되는 거 예전에는 당첨만 되라 이런 거였다 그러면 지금은 자기가 좀 좋아하는 데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플러스는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보시면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네, 다이어리가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